특수강도 혐의 피의자 김길수가 병원 치료 도중 도주한 지 사흘째, 정확히는 61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사당국은 김길수의 동선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현상금을 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김길수가 서울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의 한 옷가게에서 검은색 상하이를 고릅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한 뒤 유유히 가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등 수상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길수는 가게에서 구매한 옷을 인근에서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그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나이 36살에 키 175cm, 몸무게 83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이발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인상착의를 바꾸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최소 어제 저녁까지의 김길수의 행방을 확인했고, 지역경찰관과 기동대까지 투입해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해 500만 원이었던 현상금은 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길수의 과거 성범죄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2011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30만 원을 갈취하고 두 차례 성폭행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뺑소니와 사기, 상해 전과까지 있는 터라 도주 과정에서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김길수를 검거한 뒤 감시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뺑소니와 사기, 상해 전과까지 있는 터라 도주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등이 있습니다.